거울 봐. 빡빡 때려. 때려 때려. 나는 아직 모자라다. 나는 안 된다. 때려. 그리고 시작해야 돼. 단어 모르면 우리 내신 영어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수능은 내가 단어를 몰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어. 그런데 내신 안 돼요. 알았지? 이 친구는 어떻게 주제된 거냐면 어휘 판단 문제 나올 거야. 단어가 여기 어떤 게 들어갈 것 같니? 혹은 단어슥 지우고 여기 알맞은 단어를 써보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문장 넣기나 순서도 출제될 수가 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용하고 어휘만 잘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문화적 산물에 대한 태도는 문화마다 다른 거야가 그래? 오지래. 당연하죠. 문화적 생산물 뭐 있어요? 책이나 비디오, 영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드라마 같은 거. 문화 안에서 생산된 사람이 만든 것들. 그럼 이거를 다른 문화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문화 사람들이 보면 다르게 보겠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아저씨 제가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날 싫어한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해. 맨날 이런 얘기하는 아저씨가 있다고 한번 해봐. 여러분 주변에. 야, 결혼 안 하는 놈들은 다 뒤져야 돼. 애 안 낳는 것들은 세금 폭탄 매겨야 돼. 믿는 얘기를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 이 아저씨가. 야, 너 그러다가 총 맞아 죽어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라본 태도는 사람마다 달라. 내가 완전 꼰대야. 꼰대, 꼰대, 꼰대야. 그럼 이 아저씨 말에 동의할 수도 있지. 음,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나는 연락개방적인 사람이고 나는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나빠요 하겠죠. 그 얘기죠. 갑니다. 다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bigot이라는 게 고집쟁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꼰대입니다. 꼰대. 물론 표준어는 아니야. 이 사람을 어떤 형용사로 설명했냐면 편협한이라는 intolerant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편협한이라는 다른 단어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narrow라는 단어 있죠. narrow, 좁은. narrow minded. 어떤 사람이야?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편협. 협이 조부불협자거든요. 이렇게 narrow minded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조금 이거보다는 있어 보이는 단어 한번 해볼게. 나만 옳아. self. 여러분 옳다. right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다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말만 붙여볼게. self-righteous. self-righteous. 나만 옳아. 뭐라 그래? 독. 선. 적. 나만 옳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라는 단어 같이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본문의 맥락상으로는 progressive라는 단어랑 intolerant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는 반의어예요. 원래는 완벽한 반의어는 아닙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둘이 반의어입니다. progress라는 건 앞쪽으로 내가 갑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약간 개방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얘는 이 꼰대를 반대로 하는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꼰대들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racism,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 더운 나라에 사는 놈들은 게을러. 흑인들은 가방 열면 뭔가 칼이라도 하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잖아. 그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부 설명이 길었죠. 괜찮아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단어만 알면. 봅니다. sociologists have proven. 사회학자가 이미 다 입증했대요. 사람들이 bring 가지고 온대요. 자기의 views, 견해나 가치관, values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뭐 할 때? the culture, 문화에. 문도 하니까 너무 막연한데? 뒤에 보면 알아. they encounter, 그들이 encounter, 마주치는 그 문화에. 정확히 말하면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얘기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래 이렇게 해놨어요. 책, TV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이 하면서 여러분 뒤에 안 읽어도 알죠? 이거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견해를 이렇게 두고서 마치 렌즈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게 그 문화적 산물을 해석한다죠. 여기에 그냥 주제 제목 요지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쉽다고 했잖아. 그래도 해볼게. 얘들이 주어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즉 문화적 산물은 a fact ever when 모두에게 영향을 주겠지. 그러나 이 문화적 산물은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에게 in different ways,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장을 남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가 무슨 논리적인 방법을 쓴 건 아니고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례? 누군가가 연구한 사례를 제시할 거야. 보자. 인어 스터디 한 연구에서는 말이야 네일 빗몰하고 멀틴 라키찌라는 아이들이 연구자가 죄송합니다. 아이라 그래서 showed 보여줬어. 뭐를? Episodes of the sitcom All in the Family라는 시트콤의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에피소드니까 1화, 2화, 3화 할 때 화를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하자. 몇 화 보여준 거야. viewer, 시청자들한테 보여줬죠. with a range of 폭넓은 다양한 전해를 가진 사람 뭐에 대해서? race 이런 단어는 요즘에 안 쓰긴 하는데 인종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Mastiso, Moulato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미에서 온 분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앵글로섹스계의 백인들 그리고 나 같은 노랑둥이들한테 이게 다 보여주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The show centers on 노란 단어들은 전부 외워야 돼. 여러분들 센터는 중심이야.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고 그 사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쇼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A character 등장인물 named Archie Bunker Archie Bunker라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intolerant 변협한 begin 괴짜 이러지 말고 고집쟁이 이러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꼰대 꼰대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 아저씨가요 often get into fight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He's more 자기의 더 progressive한 진보적인 요거랑 반대죠. 진보적인 가족 구성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휘 문제를 나오면 요 대목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잠깐 기습 질문 하나 던져보자. 선생님이 5분 전에 intolerant의 동의어 두 개 한 번 설명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죠? narrow-minded 하고 sharp-righteous 라고 해서 잘 기억해야 돼. 계속 가요. 어려운 건 없어. 빗몰 앤 락 잇 파우드 이 두 사람은 알게 됐다 발견했다.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 여기 내용 이미 다 알아. 그치?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르게 이해했다는 얘기라고. 되겠어? 가보자. The viewers who 어떤 시청자들 didn't share 공유하지 않았던 아치 펑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해 정상적인 사람 혹은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thought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생각하다 뒤에는 보통 말하다 생각하다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또 설명할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 쇼가 쇼가 말이야 well it's very funny 이거 되게 재밌네 인 더 웨이 이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재밌네 어떤 식이냐면 여기 수식 한번 해보자 인 나이트 판압 그것이 make fun of 여러분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말이야 그것이 누구를 놀려 먹는 방식이야 아취에 없으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종차별주의를 놀려 먹는 방식으로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지 물론 여기 사이에도 여러분들 대시 생략도 있습니다 알겠죠 계속 갈게요 사실은 말이야 this was the producer's intention 이게 원래 프로듀서니까 여러분이 PD라고 부르는 사람이 프로듀서죠 PD 아저씨의 원래 intention 의도가 이거야 있어요? 좋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 하지만 아칫벙커하고 견해가 같았던 소위 누구들 꼰대들은 야 아칫벙커도 잘한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이런 거는 순서 문제로 나오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순서 같은 걸로는 출제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럼 여러분이 5초 만에 풀어버려 의미 없는 문제로 전락한다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도우 하지만 도우가 이렇게 혼자 나오면 그러나라는 느낌이 부사어로 바뀌는 거야 원래는 접속사지만 봅시다 시청자들 who 어떤 were themself 그들 스스로도 그들 스스로도 bigot 뭐였던 사람이야 꼰대였던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다 여기 제가 별표는 뭘까 접속사 됐이야 여러분 여기 있는 됐은 생략해도 그래 이거 생각하다의 내용이야 라고 다 알지만 여기 end 뒤에 그리고라는 접속사 뒤에 있는 됐은 생략하시면 이게 thought랑 연결된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된 건지 사실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됐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선생님 뭐 생각하다 말하다 뒤에는 무조건 됐은 생략하는군요 100% 그렇진 않는 거죠 이런 사이 이런 자리에는 이렇게 살려둬야 돼요 물론 이 친구가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직원 알고는 있어 상위권 학생들은 그리고 뭐라고 또한 생각했냐면 the producers meant 이게 피리들이 말이야 의도했을 거다 뭐를 make fun of he's a foolish family 그게 멍청한 나머지 가족들 소위 프로그레시브에 따라하는 그 진보적이라는 그 가족들을 놀려먹으려고 한 거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는 거야 왜 꼰대거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야 demonstrate 합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demonstrate 어디에 띠두르고 막 시위하는 것도 demonstrate 지만 이게 명확해요 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도 demonstrate 라고 그랬잖아요 단어 알아야 돼 이것은 입증합니다 why 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 이유 라고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들 why it's a mistake 그게 실수인 이유 그게 뭔데요 그것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투부정사 전부 it이야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하지 그지 왜 그게 실수인지를 얘기한다 그게 뭔데 어떤 문화적 산물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건 착각이라고 실수라고 오해라고 알겠죠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착각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래